아이고 어리야 형 한 번 일어나지? 앉기 싫어 이거 흙 가는 거 보다 흙 가는 거 보다 힘든 거 같아 아... 너무 힘든데, 그쵸? 어, 저 허리 너무 아픈데? 야, 강의집 다 했어? 네, 다 끝났어요 우와, 그렇게 많은데? 자! 와, 진짜 많이 있다! 자, 마지막 수능 하십니다! 박수 한 번 주세요! 제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, 저는 어, 고생해? 밥상을 항상 딱 차려 들고 가야 되는데 아, 그래? 미안해 어? 네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? 고맙습니다 안 돼! 대전이 님나온 감사합니다 자, 여러분 드디어 끝이 불... 끝이 불고 있습니다 긴장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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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되게 좋았어요 몸땡이는 진짜 힘든데 어, 이거 쉬러 놀러 오는 기분이었지 그리고 갓김치도 너무 맛있게 담가줬고요 참 마무리가 너무 좋아서 촉촉하고 행복하네요 또 우리가 직접 키운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김치가 그냥 쉽게 담가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도 또 고마운 생각을 한 번 더 들었고 동시에 긴장 끝! 아아아아아아 항상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오우팟 오우팟 너한테 중독됐나 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김치를 한 거야 이걸 위해서 오우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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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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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더! 라이더! 가수의 표정이야 어렵게 하라고 안 했어 자, 앉으세요 배고프지? 오, 밥? 배고프잖아 오, 밥? 빨리 밥 먹자 갑시다! 밥 먹으러! 어디 있어? 정감이 어디 있어? 이야 우와 아니, 잘 열렸네 어